드디어 등장한 컴퍼레썰 페인팅 장인 할아버지가 오늘은 문을 본격적으로 칠하려나 보다 어제 하루종일 이 작은 화장실문 하나를 처리한 할아버지 오늘도 칠하고 있다 이석도로 보니 문만 칠하는데 2주 는 걸릴 것같은 느낌 드디어 공개된 화려한 허위 게임만을 시켜보는 장인 지시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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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케이크도 있네요 케이크도 있네요 와우! 반갑습니다! 땡큐! 아 진짜요?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잘가다 잘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말만 하고 티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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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구만 여자야 천상여자구만 아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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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ips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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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울적하다. 아이고, 혼자서도 잘 먹어요. 까니 까니 치까니는 웃겨요? 웃겨요? 잠심 잠검. 오늘도 구경 온 옆집 두꺼비 할아버지. 거의 다 끝났어.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연주 씨가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 오늘도 연주 씨와 가족들은 자기들만의 파티를 한다. 애들은 다 어디갔지?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이들. 아이고, 귀여운 이들. 아이고, 고마워요, 귀여운 이들. 엄마, 너의 도깅이 있었네. 엄마, 너의 도깅이 있었네. 와우. 행복한 아버지의 생일. 지혜수 성찬이잖아. 아이고, 확실한 하루아내들. 아이고, 지혜수 생일이 있어. 아이고, 지혜수 생일이 있어. 아이고, 지혜수 생일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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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프레젠 여기 있잖아 아빠 프레젠 여기 있잖아 까니 까니 치 까니가 아빠 대신 소플 컸어요 아빠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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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ank you 음 맛있네 땡해 땡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엄마 마시멜로 응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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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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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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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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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아빠 へ 아빠 elijk sauces 맛있나요? 필리핀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레촌 한 마리를 시키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가족에 맞게 레촌 밸리 왠지 보기에 맛보다는 장식용 같은 랍스터까지 이번에는 준비됐다 그리고 골뱅이보다 3배 더 맛있는 쌍 랍스터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랍스터에 헤롤드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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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랍스터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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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돼 저거 안돼 예산 까니 까니 제 까니 삐졌어 엄마가 케이크 준대 새끼 까니 까니 치 까니 삐졌어요 아 피 오늘도 이렇게 세브의 하루가 간다 음, 매우 맛있어 아멘 아멘